기침과 열을 동반한 목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썼고, 그래서 바이러스 접촉이 줄면서 면역에 떨어졌기 때문인데, 증상이 코로나19 감염대와 비슷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이 붓고 아픈 데다 기침까지 이어져 병원을 찾은 20대 박창호 씨.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는 목감기였습니다. 목감기는 초기 증상인 기침과 목이 쉬거나 이물감에 통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코로나 증상과 비슷하지만, 열의 온도와 통증이 더 낮고 약하게 발현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렇게 박 씨와 같은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목감기 진단을 받는 환자가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의 발생 건수는 1,800건대로 4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강화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오히려 목감기 환자 급증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면역 반응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없으니까 감기에... 전문가들은 목감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등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